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우파는 제약적 비전을 컨스트레인트 비전 그리고 좌파는 은컨스트레인트 비전을 갖는다는 사실을 3강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제약적 비전 컨스트레인트 비전의 핵심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변경할 수 없던 아주 단순한 관찰과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비전 사회에 대한 비전인 비제약적 비전 언컨스트레인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소벨 박사는 18세기에 발간된 책들 가운데 우리는 윌리엄 골드윈의 정치적 정의에 고찰 만큼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의 인간관과 크게 대조되는 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드윈의 이 책은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조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풍미한 시대에 그렇게 분명하고 치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인간에 대한 무제한적 비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적 비전 인간 본성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능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제약적 비전의 대표주자가 아담 스미스고 제 설명을 다하면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을 얼마든지 교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비제약적 비전의 대표주자가 바로 윌리엄 골드윈입니다. 모두가 18세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엘은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들은 이제부터 만들어져야 할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될 존재다. 개화되어야 될 존재다. 계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존재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 윌리엄 고드윈은 사회에 대한 비전으로 비제약적 비전을 외친 선구자였습니다. 핵심은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주의적 태도와 이기심은 얼마든지 교육 등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면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북한의 과정들이 나오죠. 인간의 개조가 가능하다. 그 뿌리가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끊임없는 교육과 세뇌를 통해서 좌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CNN 방상들도 이런 개녀를 갖고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보를 공급하면 시청자들을 완전히 세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18세기에 그런 일종의 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기술은 많이 바뀌었지만 인간 정신에 관한 부분은 크게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월리엄 고드위는 인간의 오성과 기질로 인간은 의도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인간 개조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센티브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보수주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커의 견해 즉 우리는 사물과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 월리엄 고드위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병호의 해설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18세기를 살았던 보수주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커의 견해에 그야말로 제약적 비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본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물과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18세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윌리엄 고드윈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파가 태동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본눈의 마르커스나 이런 사상들이 다 마우트둥 사상이나 다 오늘날 현대 사회주의 철학들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 본성은 교육시키면 바꿀 수 있다. 방송을 계속 때리면 그냥 사람 본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엘 박사의 주장입니다. 사회에 대해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윌리엄 고드윈은 무제약적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 본성을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 본성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윌리엄 고드윈 18세기에 살았던 인간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지만 자기 이익에 대한 몰입이나 자기 이익에 대한 편애는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데 기인하는 것이며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불변의 법칙은 아니다. 공병호의 의견입니다. 인간이 이기심은 타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좌파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초기문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서로 충돌하는 그런 견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한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시민이 어떤 비전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무시하겠다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념은 선택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비전은 선택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세계관은 여러분도 선택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되니까 다시 윌리엄 고드윈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 본성에 변치하는 특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윌리엄 고드윈입니다. 의도하지 않는 사회적 이익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저의 해설입니다. 아담 스미스 방식의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현대 경제학이 주장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윌리엄 고드윈의 생각이고 자파의 출발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같이 생산하고 분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결국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저의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주의와 같은 이기심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는 전형적인 주장을 18세기 사상가인 윌리엄 고드윈이 펼치고 있고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한 인간 본성에 대한 기원이 인간 본성에 대한 정의가 바로 몇몇이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좌파 우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런 진단과 이해에 따라서 여기서 우파는 제약적 비전이 탄생하게 되고 좌파는 비제약적 비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서로 좁힐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저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요동치매해서 일어나겠죠. 어쩌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숱한 시민들이 불만과 아우성과 호소와 질타가 이어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책을 고집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처럼 사회에 대한 비전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토마스 소웰 박사의 주장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주어지는 것으로 봤다. 반면에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로 그 보상 시스템,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오히려 조장되는 것으로 봤다. 윌리엄 고드윈은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미덕의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굳이 의존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오성과 기질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천형적인 그런 소위 이야기에서 사회주의적 사상, 공산주의적 사상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5, 8, 6 세대 정치인들이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젊은 날 받았던 사상적 세례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센티브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시장 원리를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얼만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개몽시켜 가지고 인간의 오성과 기질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인센티브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담 스미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장 원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좌익의 길로 좌파의 길을 빠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본질을 진실을 탐구하려고 이걸 진실을 탐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념을 어떤 사람이 선택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착하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게 가난이든 뭐든 간에 다시 토마스 소웰의 주장입니다. 월리엄 고드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간의 도덕적 잠재력에 대해서 무제한적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은 더 고차원적인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개발이다. 그는 곧바로 효과가 나타난 인센티브가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사회적 의무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개발을 늦추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이점은 환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읽으시면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풀어 설명을 드리는데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좌파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센티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거나 계몽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이기심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타인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무제약적 비전, unconstrained, 제약받지 않을 정도로 인간성의 개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미국도 큰 변곡점이 정책이 바꿔지게 되겠죠. 다시 여러분 윌리엄 고드윈 주장입니다. 윌리엄 고드윈은 보상에 대한 기대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정신을 개선시키는데 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인센티브 필요 없다는 거죠. 인센티브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천만 수억 명의 인간들이 사는데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으면 가격이 작동되지 않으면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재화를 어떻게 생산할 겁니까? 불을 어떻게 생산할 겁니까? 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황된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 주장에 바탕을 주고 정책과 제도가 나오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토마스 웨일 박사의 주장입니다. 윌리엄 고드윈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르키드 콩도 러세는 편견과 악을 일수하고 억누르기보다는 편견과 악에 대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모든 관념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또한 윌리엄 고드윈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르키드 콩도 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적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아담 스미트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적들이 갖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비전의 기원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이 인간 본성과 인간 본성의 잠재력을 편견 거짓될 정열과 사회관습으로 부패한 기존의 인간들과 혼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인간의 도덕심을 얼마든지 개조가 가능하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관찰하는 동료나 친인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본성의 실제 모습과 다른 과정에서 출발한 모든 정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미국이 겪게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을 맞이해 가지고 조금 제가 방향을 틀어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정말 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마스 소웰 1930년생입니다. 평생 동안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서 수많은 그런 저서들을 냈는데 그 저서들이 대부분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비전의 충돌, 더 컨플릭트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에서 발취를 해서 네 번째 강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시면 1강, 2강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비제약적 비전, 좌파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우파들이 선택하고 있는 죄약적 비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번영의 첫 출발 단추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그냥 차이가 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그래서 이 강연을 예를 들어 보시고 좋으시면 젊은 분들에게 꼭 이렇게 권하셔서 건강한 그런 세계관, 건강한 비전을 갖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